Q. 주식회사 2호는 2002년도에 설립된 파워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유패스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단순한 유패스뿐만 아니라 ESS 기능이 지원되는 하이브리드형 유패스 마르쉐를 연구개발하여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주식회사 2호는 2002년에 설립된 파워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유패스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Q. 주식회사 2호는 유패스 마르쉐는 유패스이면서 ESS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기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패스는 정전이 됐을 때 주요 설비에 대해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르쉐는 유패스이면서 또 ESS 기능을 지원합니다. ESS는 전력의 피크 저감하고 경부할 때 충전하여 최대 부하 때 방전함으로써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대의 시스템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UPS 시장은 외산 제품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계적인 성능에 고효율 UPS를 개발함으로써 외산이 잠식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ESS가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많이 복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떠나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